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이번 역은 강남, 강남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꿈식꿈식 나도 모르게 빵댕이를 같이 흔들게 만드는 이 춤꾼 안녕하세요 지하철 외국인 댄서를 많이 부러주고 있어요 이 인터뷰 오면서 한 명은 알아봤어요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한국의 산지 10명 정도 되었고 댄서 및 안무가 활동하고 있는 조나기입니다 지하철 노래가 매일 듣는 노래잖아요 지하철 노래가 외국인들한테 많이 유명해요 제 생각에 서울 지하철 노래 다른 나라보다 좀 더 특이하고 기억에 남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웰즈로 무조건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댄서라서 항상 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 타거나 그냥 밖에 있으면 막 제대로 춤추지 않아도 내적 댄서 항상 해요 그 무슨 비트나 들으면 항상 내 쪽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세탁기 하면서 그냥 끝나고 딱 짠 짠 노래 나와서 움직여요 세탁기 종료음 같은 일상 속 멜로디는 물론 CM송에도 냅다 댄스를 끼얹습니다 이 외국인 중독성 있는 KCM송에 10년 전부터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버스 딸 때마다 서울 살고자였어요 그 노래 틀어줘서 너무 재밌어요 이제는 10년 되었어도 아직도 재밌고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 우선 재미가 있는지 그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댓글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추천하고 그거 듣고 여명 808 선열료 선열료? 예 선열료 이것도 사람들이 추천으로 알게 되어서 추천해주신 사람들한테 항상 감사합니다 고민열료 선열료 여러분의 사랑 선열료 경우에 제가 좀 생각해야 돼서 그래서 한국 음식 중에 제육볶음을 제일 좋아하니까 그거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편집 실력도 신들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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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H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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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좀 더 가까이 날 꼭 안 다 직접 하는 거예요 저도 편집 배우는 중인데 요즘은 편집이 너무 좋아진다는 댓글이 요즘은 많아서 많이 행복해요 PISCO BV은 제일 마음에 드는 영상이에요 근데 사실은 편집하면서 미리미리 그냥 일부러 만든 거 아니라 우연히 어! 이거 딱 맞아요 이렇게 편집해야 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힙 흔드는 동작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 엄마 하와이에서 훌라 댄스 했어요. 훌라 댄스에 힙을 많이 이렇게 돌고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엄마 보면서 아마 많이 영감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오늘은 SBS 로고송에 맞춰 몸을 흔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살짝만 생각하고 보통은 프리스타일로 많이 하는데 오늘은 SBS 로고송 그 노래가 이미 알고 있어서 그냥 해볼거에요. 밝은 세상 SBS 뱁 밝은 세상 만들어요 내일을 봅니다 SBS 바이바이 사실 조나의 본업은 댄서이자 안무가 우리가 알만한 뮤비에도 여러 차례 출연했죠. 안무가로서 직접 안무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CM송 안무를 만든 이력도 있습니다. 현재는 걸그룹 앨리스의 안무가로 활동 중이죠. 조나의 보너 머먼트는 사람들이 내 눈으로 찾아 공유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요다 아이돌 뮤직비디오 진짜 10초만 나왔어요. 그 영상에서 어떻게 알아봤어요. 진짜 잠시 나와서 그거는 너무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도 댄서였어요. 디즈니를 위해 작업을 많이 했고 디즈니랜드 논리공원에서 여러 가지 쇼까지 했고 계속 미국에 사는 거는 좀 재미없는 것 같아서 해외에 적어도 한 번 사는 쪽 가지고 있고 싶었어요. 대학에서 부전공으로 배웠던 한국어를 연습하려고 한국에 온 조나 한국에서 댄서로 활동할 생각은 없었지만 한국 댄서 친구들을 여러 사귀게 되면서 다시 춤의 세계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냥 백댄서 활동하면서 시작했어요. 첫 번째 큰 일은 이승철 전국 투어 처음에 그 이승철은 누군지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이 사람은 진짜 유명한 사람이네요. 요즘도 한국말은 좀 어려운데 그때는 진짜 잘 몰라서 가사 배우는 거는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많이 연습해서 자면서 그냥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나와요. 공연을 하며 알게 된 인연을 시작으로 다른 일들을 소개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브라운 아이드걸스와의 작업이었다는데요. 사실은 K-POP에 대해 첫 번째 알게 된 그룹은 브라운 아이드걸스였어요. 2009년쯤에 갑자기 기회가 생겨서 이거 진짜요. 리얼이요. 조나는 부하골의 원더우먼 뮤직비디오에 출연했고 뮤직비디오 속 멤버 가임 파트의 안무를 디렉팅했죠. 출연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친구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같이 하는 기회가 생겼어서 많이 추억이었어요. 계속 춤추고 싶어요. 그냥 몸 움직일 수 못할 때까지 그 외에 앨리스 신곡은 4월 19일에 나올 거니까 그것도 많이 사랑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봐주신 사람들한테 제가 많이 많이 감사하고 여러분 덕분에 많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